런던에서 런던에서 론던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이 읽어주세요. 여기가 펜,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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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목표가 아직 안 나타나서 저 여자는 무슨 상담 받고 있고 너는 그 전에, 너처럼 그 때까지는 그런 기술이 있구나. 아니, 존니 카우보이. 처음에 그 때가 일어난다. 네, 아마 너는 런던 런던가 없어야 할까. 제가, 시간에. 너는 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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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 삶의 순간이었어. 런던가 런던가, 런던가, 런던가. 더 나지, 더 타투. 그래, 이래서 넌. 오, 정신 Dann, 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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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가. 왜 이렇게, 이게? 맥스는 여자는 넘어간다. 그런데, 쟤는 separate, 런던가? 계속해서, 이 학생은체은 첨가 참는다. 런던가, 런던가, 런던가 한 팀 목표가 많아. 맥스는 로마을이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마 이거 하면 안해지게 해야 해. 카로리는 런던가 런던가. 여기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여기 두 수 past류에 런던가. 하지만 제가 다시 이걸 해 놓은 것입니다. 위로 들어가면 헬멧집은 그 집의 잔치에 있는 곳에 있는 데 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곳에 남은 곳 중에서 무alan에서 캐롤인의 집을 생각해줍니다. 이 집의 잔치에 있는 곳은 그 잔치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맥스의 방이 필요해서 서류처를 회수하라 프로젝트 웨스퍼 폴더에 도구가 있어야 된다 여자친구들이 물어보잖아 오빠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솔직히 말해 김태희가 이쁘지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야 니가 이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두번 말하면 안돼 아 니가 이뻐 니가 이뻐 이러면 안돼 바로 죽방 날라온다 어 레코드판 달달야야 야 한 번만 딱 깔끔하게 어 당연히 니가 이쁘지 이런식으로 아주 느끼하게 죽방보단 손바닥? 손바닥이지 여자들의 죽방이잖아 문 열린다 여기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던데 뭐 없나? 악몽이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꿈이야 울펜 슈타인 성을 탈출하라 울펜 슈타인 성을 탈출하라 울린다 울펜슈타인 이제? 울펜슈타인 그때 3D였나? 제목이 울펜슈타인 3D였을 거야. 얘 지금 꿈꾸는 거야. 얘네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래 옛날에 둠 했을때 생각나지 않니? 좋아 메디팩 메디팩 209 아 이거 돌격소총 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되네 한 놈 더 있을걸? 따란 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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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탄이 있군 어 아머도 있고 이런 데 다 열어봐야 되네 왜 이렇게 없지? 와 이게 미로라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보상이 뭔지 모르겠다. 와 저거 뭐야 피 봐 와 피 봐 아머 갑자기 저기서 저렇게 뭉쳐가지고 아 잘하면 죽겠는데 피피피 아 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주네 네 말씀해 봐 와 Partner 총 쏘는지도 모르는데 막 막 막 뭐있어 스물다섯밥 남았다 왕왕왕왕 우와 나와 들어와 있을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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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피가 없으니까 이거 깰 수 있나? 와 이거 안 깨지네 또 아무 없어? 피도 없는데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아 양갈래 길인데 어 피피피피 그렇지 피 잘 안주는거 보니까 거의 근접했나봐 어 동네 아마 고맙다 자 피 80이고 총하고 손만 이제 굉장히 고퀼로 만들어놨네 어 이건 그래 피 이런거 보시면 뭐 나오는거 아닌가 지금 모드가 아니라 지금 꿈꾸는거야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거지 아 문이 두갠데 아 문이 두갠데 와 피가 여기 맞네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거 뭐 버튼 누르는 버튼 같은거 없나? 이거다 이게 나가는거야 아 악몽에서 깨어났다 악몽에 나가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 그냥 죽거나 빨리 죽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클리어하거나 근데 보상이 없었나?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상이 없잖아 어? 이거 어떻게 뜯지? 동우야마 고맙다 아 난 진짜 일로 가 아 자는거야? 아 아까 저거 뜯으려면 빠루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빠루가 빠루가 어 빠루 어디있는지 아는사람 있니? 아 여깄네 오케이 이 빠루를 이용해서 아까 맥스가 있던 곳 야 비켜 이 새끼가 얌마 맥스 정말 넌 옆에 있는 곳을 필요해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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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야마 고맙다 다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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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는 뭐지? 다소니 남성 서류챌 니가 이거 훔쳤구나 키롤라이 캐롤라인에게 돌아가라 여기 지금까지 작전해서 죽었던 사람들 바로 반란군들 꼬챙이 군주야 고맙다 캐롤라인 내가 서류차를 갖고 왔어 캡틴 블라스코비치 준비됐어 친구들과 친구들 여기 한 번씩 자막 꼬이는데 개발한 4년 동안 헬리콥터 에어커라프트 그래서 나티가 개발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훔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는 3개 밖에 없고 그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반란군의 기동성을 높이려는 거지 미개기니 오늘의 자전거처럼 낯은 우리의 마신이 우리의 시기에 더 많은 반란군들도 모을 수 있고 뭐 대충 그런 얘기 같아 그리스로 성격하기 피해여 여기가 이제 두들리시 그들은 항상 그들은 잘못된다 14시간 운행이 있었네요 사이너스 인픽션이 있었네요 4일 밤의 잠을 잤어요 그들은 그래서 가자, 사람들 내가 다시 하지 못할거에요 너의 스틸을 잊어, 보비브라함 끊어 내가 그냥 이것을 끝내고 하루에 14시간 씩 운전한다고? 런디! 런디! 팜션! 런디! 또 아직도 운전하고 있네? 땅크, 수고하십시오. 하이 히틀러! 아, 히틀러. 어, 히틀러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봐. ㅇㄴㅆ,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는 거 보니까 이 큰 큰 죽음의 빌딩은 런던 노이카 저 건물의 이름이 나우티카 저 건물의 이름이 나우티카 그렇지, 전 세계가 지금 독일이 먹은 거지 미국에는 항복 안 하니까 원자폭탄 터트려가지고 미국은 작살났고 바로 항복했지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했듯이 그걸 이제 미국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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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였어. 이걸 끝내고 싶다는 게 제가 아까 이걸 끝내고 싶다고 했던 게 이렇게 해서 입구를 열어줄래요. 8개월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보고 어머, 이제 영원히 자기 생겼구나. 용접 용접 뭐야? 어, 아, 이새끼 깜짝이야. 아무튼 안 없는데. 소음기 있나? 어, 소음기 있네. 굳이 뭐 소음기 달 필요 있나, 여기서?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걔 따라온다. 우와. 파파, 지가 알아서 죽잖아. 지가 알아서 죽는 센스. 야, 빨리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제도 알아서 죽네. 어, 이거 못나가나?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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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발 90발 90발 주인공 할만해 자 던지고 위험해! 우리 성자스 화가 났구나 그래 뭐, 뭐가 불만인데 내가 그 불만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어 빨리 불만을 얘기해 줘